안녕하세요.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미음 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입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영어와 단어를 보고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밤 밤 밤 삼 3 삼 곰 곰 곰 몸 몸 봄 섬 섬 침 힘 땀 김 김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그림과 영어를 보면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곰 곰 곰 삼 밤 밤 밤 힘 땀 땀 침 곰 곰 곰 곰 곰 몸 몸 섬 섬 섬 김 김 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미음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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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